한 해가 저무는 12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복지TV에서도 2022년을 따뜻하게 만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12월 27일 제7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 대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과 함께 복지TV도 나눔과 배려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